안녕하세요. 플랜툰 리포터 연수유라가 지샥 엔티지 시계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안에 박스가 하나 더 있고요. 열어볼게요. 모델명이 나와 있고요. 여러 겹 신중하게 포장된 것 같네요. 네. 비닐이 하나 더 들어있죠? 오, 영롱합니다. 시계는 차시나요? 어, 평소에는 안 차죠. 여기 필름이 하나 더 붙여져 있죠? 네. 앞면 좀 다시 보여주세요. 네.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데 어떤 기능이 있죠? 어, 여기 블루투스 연결이 돼서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스마트폰과 연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어디 봅시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지샥 워드마스터를 한번 볼게요. 짠!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게 특히 기상전 많이 하는 북전산악 쪽 경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계라고 합니다. 기상작전 오퍼레터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드신 거 아니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